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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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왜 wha. 야오우. 야오오. 얘들아. 난 못 나가. 싸인히. 아예. 아 rash 라을. 어헤 consor. 어. 벌레 있다. 여기서도 어떤 크진들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여? 보여? 아니? 왔어? 하이! 하이! 우리가 오늘 MT로 왔잖아. 응. 은희라니, 나 네 선배잖아. 어... 몇 학번이야? 뭐라고? 몇 학번이야? 새끼가? 천천히 걸어 들어올게. 천천히. 몸세 오른쪽 벽으로 붙어올게, 천천히.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와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역ви. 왜 어디? 아니 오잉엔 Kyle 바로 옆에 있잖아. 저양자? 저양자 우리는 MT로 왔고. 그러니까 체육과였나? 저희 국악과요. 저 연금 Raven생과 아닙니까? 아 통합 MT구나. 이렇게 만나서 다들 반가워, 일단. 난 어쨌든 통합과대야. 오늘 미션을 설명해줄게. 그리고 머리턱 위에 각자 150g에 밀가루가 담겨져있어. 오늘 우리가 MT에서 이것저것 한번 놀 건데 끝나고 났을 때 5명의 총 합이 300g이 넘으면 미션 성공 좋아요! 우리가 MT로 왔으면 뭘 해야 돼? 출마했습니다! 네, 술 먹어야지! 되게 좋아! 근데 술 먹기 전에 장을 한 번 갖고 왔네 다 같이 가서 장을 좀 보자 네! 자, 우양후 우양후! 내 이름은 우양후 근데 진짜 하나도 안 먹었다 울리는 것보다 개넓은 것 같아 MT에서 사고 나면 안 되겠지? 앞으로 천천히 걸어갈게 천천히 천천히 오, 내리막길이야? 야, 야! 바이러스! 내리막길이야? 내리막길이겠냐? 아, 잠깐만! 야, 이거 좋은 거 해! 야, 지금 방금 뭐 터졌어 뭐 터졌어 계속 가? 계속 가? 아, 그러면 안 가냐? 회의 노! 회의 노! 회의 노! 자, 스톱! 스톱! 자, 정면에 보면은 편의점이 있어 어, 진짜? 출도 있고 어! 맛있는 안주도 있고 우리가 얼른 장을 봐서 맛있기 시작해야 돼 야, 근데 숟가락 숟가락이 있어 야, 근데 고개를 숙이지 마, 얘들아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지? 맨 아래 칸에 술이 있어 좀 원래 우리한테 좋아하지 야, 이거 소주다 야, 음료수다, 음료수다 야, 저기 있어 윤석아! 어? 이거 호텔 할게 아! 아! 어? 야, 이거 뭐야? 뭐야? 고였어, 고였어, 고였어 야, 고였어 야, 고였어, 고였어, 고였어 슬링도 있을 것 같아 오, 쉣! 야, 20초 남았어 야, 컷 생겼나, 컷 생겼나 컷 생겼나, 컷 생겼나 야, 거기, 그거 내 꽃 순야 잠깐만 오, 춤추 많이 감았다 이거는 빛깔을 지켰죠? 원샷이야? 원샷이요. 뭐야, 진짜 술이야. 그럼 진로는 아닌 것 같은데? 술? 이거 술 아니야. 야, 이거 소련술이잖아! 이거 소련술! 야, 나 소련은 줘. 나 소련은 좋아해. 할게요. 끌어버린 거에요. 왜 이렇게 빨랐는데? 야, 지금 누가 밀가루 쏙을 X발. 아니? 저도, 저도 왔어요. 야, 밀가루 누가 뿌렸어, 지금. 공준이 밀가루 좀 많이 줄어들었어. 뭐?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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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존나 모하미, 모하미. 미카리 형 확인해 보고. 존나 모하미. 나 밀가루 존나 많음, 지금. 야, 진짜 존나 맛있어. 야, 누가 짭짭. 야, 아까 누가 밀가루 짭. 풀렸어, 내가. 이거, 지금 밀가루 누가 풀렸어, 이거. 어? 야, 잠깐만. 나 우리를 알았어. 이거 밀가루를 300g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 밀가루를 없애야 되는 거야. 진짜 나. 야, 잠깐만. 줄리가 스파이. 아니, 아니, 아까 생겼어. 줄리 안경 썼어, 얘. 아무도 안 봤어. 줄리 이상하다니까. 니 윤석은 좀 안 믿죠, 지금. 야, 아니야. 왜, 목 졸려지게? 너 왜, 뭐야, 뭐야, 너 이상하고 있지? 야. 어? 1등급. 왜, 뭐야? 아니야, 나 진짜 아니야. 니 먹을 수 있어. 뭘 걸어, 여기. 나는 좀 보라를 걸어. 야, 앞에 보라를 걸어. 제가 보아줘야만 믿겠습니까? 야, 보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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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아줘. 보아줘, 보아줘, 보아줘. 나 봤어. 나 진짜. 나 이거 지금 갑자기 지린 거 같아, 어떡해. 어두운 소리 다 술 먹으니까 어때? 야, 좋다. 야, 야한 얘기해봐. 좋아. 나 근데 어두우니까 술이 더 취하는 거 같아. 너무 재밌어. 딸기 나 좋아? 딸기 나 좋아?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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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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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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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 전명서 마셔. 아, 나! 내 찰린지 몰랐어! 야, 나! 마셔, 마셔, 먹방이자! 자, 벌칙은 이디암밥. 야, 이디암밥 안 돼. 그거 머리 숙이잖아. 나, 내가 나왔어, 내가 나왔어. 이디암밥. 나 지켰다. 그렇지, 그렇지. 야, 밀가루 지켜. 야, 밀가루 절대 지켜. 야, 밀가루 절대 지켜. 왜 이렇게 지켰지? 근데 이거 밀가루는 왜 단체 게임이야? 그냥 개인전화 했으면 좋겠어요. 야, 너 개인전화 했으면 좋겠어. 사실 진짜 룰을 말을 안 해줬어. 책임지세요. 책임질게. 어떡해? 사퇴하세요! 사퇴하세요! 진짜 룰은 너희 중에 싹 한 명만 나갈 수 있어. 어? 밀가루가 가장 많이 남아있는 단 한 사람. 우리 밀가루 너무 많이 남았다. 주먹으로 이렇게 뺏어와도 됩니까? 주먹은 쓰지 마. 호라이팬 놀이 하자. 야, 이번에는 센트뱅이 어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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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야, 원심력을 잘 이용하면은 밀가루가 안 돼, 돌릴 수 있어. 야, 너 대학원 나오지 않다. 나 섭사 수리야. 원심력을 이용하면 된다고? 룰! 룰! व teesta, le warsopPlayer, lu Wirlowar. 룰 기운 from Hadion, 명성 둘. 명성, 명성. 조니 3. 조니 조니 조니. 보기 1! 하기! 세븐차! 명성 둘! 명성, 명성. XX Peace Imp Not! 원심력 심력 까만 더 살까! 나한테 밀가루 떨어져 잠깐만 왜? 얘들아 왜? 나 못 알아 어? 옥차관 하나만 걸겠습니다 시원 좋다 외래어를 쓰면은 딱 떼고 있었어 아 그러십니까? 그치 근데 나도 좀 껴주면 안 돼? 안 돼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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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나도 외래어를 안 쓸게 그 외래어 쓰면 뭐 하실 건가요? 성공하셔야! 이제부터 외래어 쓰면 안 됩니다 네 과장님이 시작하자면 이제부터 얘들아 나 밀가루가 조금 찼어 왜? 윤서희 공차 제가 재밌는 줄 알고 종이 존나 노리고 싶은데 외래어 옵션은 지금부터 시작 시작! 뮤직게임 1 2 러브샷 2 2단을 썼습니다 왜? 2단을 썼어요? 2단을 썼어요? 2단을 썼어요? 어? 야 잠깐만 당신 2개 썼어 사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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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대쌤 2개 썼어요 내 이름 어떻게 알았어? 목소리 들으면 알아요 저 팬이거든요 왜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야 이 새끼다 우리 약간 능지인들인가 봐 단체 트월킹 한 번 하고 넘어가자 야 단체 트월킹? 이거는 필권으로 그리스 하는 거야? 야 지금 누가 필권을 한 번 해봤어 빠르게 오빠 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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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파트 그정도 우리 일단 우리 박 땡겨 으아아아아 으아아아 멈지 아 으아아 아 아이씨 으아아 으아아 우리 한 번 치우자 이거 으아아 으아아 아이씨 아니 미친 새끼가 여우가 스포일러를 이렇게 아 새끼야 아아 으아아 준희야 아무것도 없네 아니 형 이거 왜 만들고 다니는 거예요? 마지막 게임이 나왔어 마지막 게임으로 나를 잡은 한 명이 찬스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 최대한 좀비처럼 움직여 오케이? 네 오케이 아까운 저쪽으로 붙어오볼게 졸라 제대로 하자 우리는 가보자 헤이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니야? 선생님이랑 얘기하면 들릴 거야 너무 재밌다 렉스 전이다 렉스 전이다 아니 이런데 숨었어 우리 매점 쪽으로 잘 안 가잖아 언제 알지? 근데 좀비가 누구야? 좀비야? 좀비가 우리야 누가 거기다 밀었는데? 야 과자가 여기 근처에 없는 거 같은데? 아니야 벽을 잡고 옆으로 쭉쭉 움직여야 될 거 같아 야 이거 솔직히 우리 밥을 받는 거다 밥 받는 거다 야 우리 이런 거 못 참아 소린 내줘야 돼 지금이 서로의 밀가루를 뺏을 수 있는 기회야 지금이 서로의 밀가루를 뺏을 수 있는 기회야 야! 홍이가 제일 먼저 뺏어 홍이가 제일 먼저 뺏어 홍이가 제일 먼저 뺏어 홍이가 제일 먼저 뺏어 아아아아 나는 밀가루 있는 사람이 있어? 야 뭐 야 야 나는 밀가루 있는 사람이 있어? 야 뭐 야 아 그만 뭐 야 야 정말 막 흔들지 마 으아아아 으아아아아아 Pero 이거 밀가루 많이 난 거 아니야? 아, 이거 존나 아파. 야, 야, 야. 할 거야, 내 거야. 너 할 거야, 내 거야. 할 거야, 할 거야. 할 거야? 안 할 거지? 아니, 미션이 반작 참는 거라고. 지금 포기가 위태로가 제일 많아. 그래, 김홍기 찾아야 돼. 어, 어. 아, 잠깐만. 나도 뭐해. 내가 도와줄게. 야, 진짜. 야, 진짜. 아, 먹게 됐다, 먹게 됐다, 먹게 됐다, 먹게 됐다. 야, 홍이 다 털렸어. 좋아, 좋아, 좋아. 야, 이거 잼니야. 지금 잼니가 몇 거 제일 많아. 준이 밀거루 남았어? 이거 윤성이지? 이거 준이지? 네. 저기,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카메라 아니야? 아니야, 저거 잼니야. 야, 재밌지. 밀가루 동동 빠젠겨. 쟤는 잡았다. 아, 저 머리따가 개박살남네. 야, 기동휘아! 이빨로 제 밀가루 통 못 벗어요! 자, 이제 게임은 끝났고 밀가루가 가장 많이 남은 단 한 명만 이 방에서 탈출할 수 있다고. 진짜 XXX야? 야! 오늘의 미션 결과 이빨로 제 밀가루가 전환 실패! 성공 못 하면 그냥 영원히 엠틴 거야. 오히려 좋으니까. 오히려 좋으니까. 이제. 오, 그런가? 나음부터 갈게. 내년에 봐. 네? 우리 내년 엠틴까지 일상 안 해? 오징어 싹 해주세요. 사진 찍어주고 가세요. 저쪽에 매점 남았잖아요. 야, 자, 자. 야, 자. 야, 자.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